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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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ल alar 태 мин 홈 그래 오 가비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? 오, 예뻐. 오, 예뻐. 자 술을 주고 싶은데 내가 아까 다 마셔서 나는 지하가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해봐요 지금 같은 미소와 눈빛이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여드름도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응? 어디 갔었어? 답장도 없고 집에 찾아왔더니 아무도 없고 하루종일 내가 너 찾아 얼마나 헤맸는지 알아? 걱정하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? 너희가 날 왜 걱정해? 비키야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이거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좋아해 좋아해 로울 너 너 뭔가 그래 좋아해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왠지 난 너랑 안 오는 거 같아서 한 발 늦었네 내가 먼저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사실 나도 너 좋아해 아니 사랑해 너무 많이 어 그렇게 하자 응 그래 으이그 내가 너 이런 것까지 도와줘야겠냐 아 그래서 고맙다 하잖아 예쁘다 선물이야 대신 아까 화낸 거 용서해 주게 고마워 근데 오늘도 방송 안 할 거야? 응? BJ를 찾아 야 나한테 어떻게 알았어? 이 눈빛이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사랑을 놓칠 수도 있다 같은 내 모습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전하는 곳은 어떨까 자꾸만 네가 내게 내려와 소복이 쌓이고 신어든 건너 보이는 널 향해 다닐 때 전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있어 나 사실 널 내일도 보고 싶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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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하나 알